사람들은 한조층을 싫어한다. 특히 심해 구간에선 더 싫어한다. 한조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욕을 먹는다. 그런데도 우리는 한조를 한다. 왜 그럴까? 한조 또 겁나 잘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하드캐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뭔데? 의사진 자세히 좀 더 좋습니다. 와우, 오마이금뒤 엄 Chief 오 멧조 아마이 멧조 어 쏙 메조 어머니 하는 cognition oh s s s s och two n 대박인데 이거? 야 나 진짜 한자 장인인가 봐 안 되겠다 오! 갓 쫘다 갓 쫘! 갓 쫘! 진짜 리얼 이건 이건 진짜 리얼 갓 쫘다 야 나 이거 진짜 리얼 갓 쫘다 잘 죽어서 다 죽어!!! 다 죽어!!! 다 죽어!!! 다 죽어!!! 다 죽어!!! 바닥에다 궁을 박아진... 내가? 바닥에다 궁을 박았다고? 진짜? 다 죽어!!! 다 죽어!!! 에? 아닌데? 나 정면에다가 쐈는데? 바닥에다가 궁을 박았다고? 어쩐지 나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두 명밖에 안 죽더라 진짜? 바닥에다 궁을 박아? 내가? 그런 멍청한 실수를 했단 말이야? 다 죽어!!!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멍청이 이렇게 한조층들은 5천만 번에 한 번씩 터지는 뽀록 때문에 자신이 갓주라고 생각을 하며 매일같이 한조를 한다 개XXX들